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여기까지 사랑으로 감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듣고 보고 말하는 것이 욕신의 것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말씀으로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신가요? 손 좀 들어주세요. 네, 두 분 계시네요.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방송하는 요령이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먼저 돌아가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노마서 1장 18절로 23절이에요. 노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문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노마서 네 번째 말씀 제목은 불의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게 왜 진노가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고 그 진노가 언제 나타나는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동물처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찮은 동물처럼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하찮은 인간에게 진노를 하실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렁이가 있잖아요 땅 속에 있는 지렁이 지렁이를 보면서 분노하십니까? 분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진노할 필요가 있을까? 왜 진노할까?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되는데 그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심히 부패했다는 거죠 만물보다도 거짓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왜 진노를 부으실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고요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사실도 잘 아셔요 하나님은 그런데 굳이 진노를 일으키실까 그냥 내부를 두면 되잖아요 내부를 두면 어차피 천국에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진노해가지고 원안을 갚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느냐 이거죠 장세기 8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괴핵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노아의 방주 아시죠? 홍수 홍수로 싹 멸망시키고 여덟 명만 구원했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을 보니까 어려서부터 교획하는 거 다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대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포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 부분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물세례로 한 번 죽은 거죠 물세례로는 다시 안 하겠다 이거예요 불세례로 하겠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고 그 진노가 사람에게 언제 나타나는가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장마비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시는 모양인데 피해가 없는 분들은 별로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나 봐 라든지 하나님이 참고 참고 참다가 이제 한 번 이렇게 손을 대시나 보다 퍼부으시나 보다 하나님의 진노로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진노는 달라요 그거하고 달라요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인명피해도 있습니다만 당사자에게는 진노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성경적인 진노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적으로 볼 때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쓰나미가 일어난다든지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오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거죠 그리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말씀이죠 불의와 진노 이런 단어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희망을 소망을 주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평안을 주는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8절 한 절씩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과 문자적으로 보면 반드시 사실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에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 이만하냐 하나님의 진노는 왜 생겼느냐 진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아니고 진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요 진리를 하나님의 진노가 왜 생겼다고요 진리를 막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예요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진리를 막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보면 그렇죠 경건하지 않은과 불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이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불경건 불이 불경건이에요 불이 불경건이 뭔가 하면 진리를 막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가 쌓였어요 하나님께 진노가 생겼습니다 그럼 진노가 나타나는 것 진노를 퍼붓는 것 이게 뭐겠어요 그 진리를 막고 있는 것을 전부 다 깨어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진리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진리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진리를 막고 있는 불이 불경건이 진노가 임해서 다 깨져버리면 불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변하겠어요 의로운 사람이 의로운 사람으로 변해요 그럼 불경건한 사람이 깨지면 어떻게 변할까요 경건한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진노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처음부터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불의예요 우리는 불의라고 불의로 지어졌어요 그리고 불경건이에요 자 그럼 불의와 불경건이 진리를 막고 있었는데 진노가 임해서 그 불의를 다 이렇게 태워버리고 삭제시키고 뚜껑을 열어서 이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불경건이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자 이것이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 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 용어 이런 것들은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용어와 좀 달라요 많이 달라요 진노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적으로 보면 진노는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그저 멸망시키는 데만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노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살리는 데 자 그러면 단어를 여기 18절에 나오는 단어 몇 가지 있잖아요 진리 불의 경건하지 않는 거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일단 성경적으로 좀 살펴봐야 다음에 말씀들이 풀릴 것 같아요 진노라고 하는 단어가 오르게라고 하는 헬라오 오르게인데 그냥 그 단어상의 의미로는 진노 분노 복수 또는 천벌이다 천벌받는다 그런 말도 있죠 천벌 이게 하나님의 진노란 말이에요 근데 진노는 왜 생겼는가 하면은 원안이 생겼기 때문에 진노가 생겼어요 원안 원안이 그러니까 진노를 진노가 하나님께 생겼어요 생겼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됐어요 원수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진노가 생겼다 근데 그 진노를 나중에 나타내시죠 진노를 퍼부으셔요 이런 용어가 어떻게 됐냐면은 진노를 나타났다 진노를 내리셨다 진노가 이르렀다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진노가 이르렀다 진노가 임했다 이것은 어떤 상황을 말씀하실까요? 진노가 임했어 우리에게 그럼 그게 어떤 상황일까요? 아까 진노가 원안이 생겼기 때문에 진노가 생겼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진노를 완전히 퍼부으면은 원안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그 원안을 갚아주는 은혜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노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진노를 부어주시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지간이었는데 그 원수가 이제는 없어진다고요 벗이 된다고 친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진노는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진노가 쌓인다 하나님께 진노가 있다 진노가 있다 이것은 어떤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를 율법 아래에 거두었을 때 가두었을 때 그것을 진노가 주님에게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진노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율법 아래에 딱 가두는 거예요 가두는 거 가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노가 부어지는 것은 뭐냐면 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노를 우리가 진노 중에 들어가야 돼 일단은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하고는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불이하고 모든 사람이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 지구상에 지금 현재 73억 75억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인간이 하나님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없다니까요 일단은 율법 아래에 갇혀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갇힌 사람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진노를 나타내시면 거기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관계가 없는 이야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니까 이게 다 은혜의 이야기고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진노 중에 있다라는 것은 율법 아래에 가둬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노를 나타내는 것이 뭔가 하면 율법에서 해방시켜주는 거라고 했죠 그걸 하나의 스토리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6절부터 8절입니다 6절 보시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이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 어떤 과부가 불이한 재판장에게 내 원한을 갚아주세요 자주 갔다고 그랬죠 그 과부와 불이한 재판장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과부는 누구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우리들이 과부예요 율법에서 율법의 남편하고 헤어지는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완전히 율법에서 헤어나고 그 율법이라고 하는 원한 가진 자 자기하고 원한 가진 자가 이제 거기서 완전히 자기에게 떨어져 나가는 것을 불이한 재판장에게 탄원하고 있어요 그럼 불이한 재판장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시면 그분이 불이한 거예요 불이하다고 하는 것도 이제 좀 살펴보겠지만 불이한 것은 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죠 그럼 그게 불이한 거예요 그래서 불이한 재판장은 육신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신 말씀 그래서 과부의 원함은 불이한 재판장에게서 풀려나는 거예요 똑같죠? 불이한 재판장이나 불이한 과부에게 있어서 원한을 가진 자나 똑같아요 과부에게 원한 가진 자가 율법이고 그 율법이 누구예요? 불이한 재판장이라니까 그러니까 똑같죠? 거기서 헤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것을 탄원하고 있다 그래서 율법에서 또는 이 세상에서 육신 말씀 예수에게서 풀려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해주세요 이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7절로 보세요 7절 7절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아들들에게 원한을 풀어준다 이거예요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언약이죠 지금 약속이에요 그렇게 풀어주겠다 약속 언약이에요 자 8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석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원한을 풀어주는데 인자가 올 때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진리로 나에게 확 나타나셨을 때 그때 원한이 풀려요 자 그런데 원한이 풀릴 때 반드시 생기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세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잖아요 나한테 진리가 확 열려서 보이죠 그러면은 아 나에게는 믿음이 없었구나 이걸 고백을 하게 돼요 세상의 땅적인 존재에게는 믿음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본인들이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한을 풀어줬다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한을 풀어준 증거가 뭔가 하면은 아 나에게는 믿음이 없었네 이 고백이라니까요 그래서 진노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은혜로 나타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진노가 나타났다 할 때는 개시로 열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개시로 열렸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딱 갇혀 있었는데 개시로 열려요 눈이 열려요 듣는 귀가 달라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방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설명을 자주 하셨습니다 율법을 여기 한 구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마서 4장 15절을 보세요 율법과 진노 이 관계를 잘 설명했습니다 노마서 4장 15절 읽어볼까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는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일단은 율법이 있어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범법자라는 것을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율법의 진노를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필연적으로 있는 것이고 율법 아래에 들어온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가두어서 범법 반자를 만들고 범법 반자가 되면은 죄익사스는 뭐예요? 사망이구나 이게 진노 아래에 가두는 겁니다 이렇게 가두어요 가두고 나서 육신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토해내게 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면 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육신의 의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우리가 불의가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막고 있다가 이게 다 진노가 임해서 개시로 눈이 열려서 귀가 열려서 아하 육신으로는 의롭게 될 장사가 없구나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을 해서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그 과정을 말할 때 보면은 우리는 율법 아래에 가두는 것이고 진노 아래에 머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노가 부어지고 그 다음에 은혜의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진노를 내리는 것은 율법에서 진리로 자유쾌하게 자유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갈라데아서 3장 23절을 잠깐 볼까요? 갈라데아서 3장 23절 자 갈라데아서 3장 23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밭 되고 개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결국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런데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매인밭 되었다 율법 아래에 매인밭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율법 아래에 매인밭 된 것이 뭔가 하면은 진노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중에 그러니까 진노 중에 있다고 하지만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반드시 열려주기 위해서 열어주기 위해서 매였으니까 그 다음에 개시될 믿음의 때까지가 뭐냐면은 진노가 임한 거예요 개시될 믿음이 왔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노가 임한 거라고요 진노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노가 임하고 개시될 믿음이 주어질 때까지 율법 아래에 매인밭 되었다 이것은 필연적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은 예수 안에 매인밭 된 것이 예수 육신 말씀 육체 예수님 육체잖아요 그런데 육신 말씀이잖아요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그분은 성경으로 말하면 성경 66권 문자예요 문자 문자가 예수란 말이에요 이 예수 안에 매인밭 된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개시된 것이 진노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제 깨닫게 되어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나타난 거라고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전 구원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이 말씀은 다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성경의 그 용어나 단어들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뜻과 일치하지가 않아요 세상의 용어는 그림자입니다 항상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그러면 지금 진노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진노 진노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다 아멘이에요 우리는 아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노는 알았고 그럼 진리가 뭔가예요 진리 진리를 뭐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알렛데이야라고 그러죠 진리를 알렛데이야라고 하죠 이 알렛데이가 뭔가 하면은 숨기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숨기지 않았다 참된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겉에 포장된 거라면 그 안에 진리가 숨어 있어요 그런데 참된 것이에요 그게 그런데 율법이 이제는 찢기고 깨지고 그러면 그 안에서 진리가 나오겠죠 참된 거 그러니까는 숨기지 않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진리는 영이라고도 해요 영과 진리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그런데 결국은 진리를 불의가 막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불의가 진리를 막아요 그럼 진리가 참된 것이고 나타나는 숨기지 않은 것인데 진리가 나타나지 않으면 불의로 막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누구를 막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막고 있는 것이 불의예요 불의 진리는 뭔지 알겠죠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하면은 문득 그래서 하나님 하면은 잘 이해를 못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율법 아래 속에 숨겨져 있는 분이라니까요 그것을 깨닫게 되어야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불의라고 하는 것은 아디키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 자가 붙으면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아디키아 그러면 디키아 이게 뭔가 하면은 의예요 의 의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불의예요 불의 그러니까 디카이오 시네가 의인데 그 의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줄임말로 아디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디키아는 불의인데 이게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데이그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고 해요 데이그마가 뭔가 하면은 보여줬다 보여준 견본이다 모본이다 모형이다 그림자다 표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의가 뭔가 하면은 다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모형이고 그림자고 표적이에요 표적 이게 불의예요 불의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잇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그럼 그분은 불의예요 원래는 안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보이더러 나타났죠 이게 불의라고 이게 이해가 가시죠 이걸 잘 이해를 못하시면 맥락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여줬다 견본이다 또는 모본이다 모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불의다 불의 그런데 불의가 왜 생겼는가 의의를 가르쳐 주려고 온 거예요 의의 의의는 안 보이는 게 의의예요 못 보는 게 의의예요 진리는 안 보이잖아요 그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온 것이 뭔가 하면은 불의예요 불의 그러니까 성경적인 용어는 세상이 생각하는 용어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불의의 그게 이제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 보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생으로 살고 있죠 그러면 이게 불의로 살고 있는 거예요 불의로 살고 있는데 살면서 가다 보니까는 의의가 뭔지를 이제는 알았어요 의의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러면은 불의가 이제 의의로 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불경건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불경건 경건하지 않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아세베이아예요 아가 붙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아니다 세베이아가 뭐냐면은 경배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배하지 않는 것이 뭔가 하면 불경건이죠 그러면 교회에 우리가 다녔잖아요 옛날부터 다닐 때 경배한다 예배한다 경배와 찬양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러면서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랬을 때 우리가 경건한 건가요? 불경건인가요? 경건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불경건이었죠 왜? 모르고 했으니까 그래서 예배는 뭘로 하라고 그래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뜻도 잘 몰랐어요 우리는 옛날에는 그래서 율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경건은 뭐냐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모습이 불경건이에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안 드리고 다른 방법으로 드린다는 게 뭔가 하면은 사람의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영과 진리로 해석하지 못하죠 그러면 전부 다 예외 없이 사람의 교훈이 됩니다 이 세상에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말씀으로 받아요 사람의 교훈 사람의 교훈으로 들으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경건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모든 것이 불경건이에요 예배하고 관계를 지은 단어가 불경건이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난 이 세상 모든 것이 그 자체가 불이에요 말씀이 보이는 말씀이 다 불이에요 불경건은 뭐냐면은 그 불의를 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그 예배는 불경건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불의가 의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불경건이 경건으로 바뀌어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어떤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로 5절이에요 마가복음 3장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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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출시하고 있거늘 지금 1절 2절을 보면 손마른 어떤 환자가 있습니다 손마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의의가 없다는 거죠 그걸 안 사람이에요 손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이 일인데 그 일을 이제 할 수 없는 진리를 알게 된 거죠 사실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여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하고 이렇게 온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안식일에 손마른 자가 환자라고 치고 그 환자를 고치면 어떻게 되나요? 안식일을 어긴 건가요? 잘 지킨 건가요? 어긴 거죠 그런데 어겼다고 생각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긴 거예요? 율법이죠 그거 사람의 교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에 의하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면 안 돼요 그런데 영과 진리로 차원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고치는 게 그건 잘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내가 요단강을 건너서 안식일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잖아요 율법의 1세대가 완전히 죽고 2세대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는 거죠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안식일은 안식일에 준 이유는 뭐냐면 죽고 새롭게 살아서 안식을 하는 것이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럼 반드시 여기서 사람을 고치는 게 안식일의 일이에요 그러나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어라 라고 하는 그 문자 그대로 붙잡으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사람의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3절을 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러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손마른 자는 자신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예요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러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자 주님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에 내 마음이 항상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악을 행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교훈으로 불경건한 자예요 말하자면 불경건한 자 이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실상을 알고 보니까 그것은 문자대로 한 거란 말이죠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엘리베이터 버튼도 눌러지 말아야 되고 집안에 스위치도 키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일, 안식일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하면 불경건한 자예요 이스라엘 그 동네 가면 다 그러고 있어요 물론 다는 아니겠죠 진리를 깨닫는 사람도 있겠죠 그게 불경건이에요 그게 경건한 척 했는데 다 불경건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것은 불경건한 거죠 그 다음에 생명을 구하는 것은 뭘까요? 경건한 자죠 경건한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죽이는 것은 뭘까요? 불경건한 자예요 사람의 교훈으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죠 그럼 결국 사람을 경배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의 교훈으로 했으니까 사람을 경배한 거예요 그게 예수를 경배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을 예배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서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경건한 자는 율법의 메인자로 진노 아래에 있는 자예요 일단 진노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경건한 자는 진노 아래에 있는 그 불경건한 자를 진노를 내려서 경건한 자로 만들어준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죠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죠 불경건한 자와 경건한 자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여심은 하지만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건 불경건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나 이제는 불경건한 자였어 우리도 전부 다 그런데 여기에 진노가 임했습니다 진노가 나타났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확 열렸어요 그때부터는 우리도 경건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고 있는데 5절을 보도록 합니다 5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자 완악함을 탄식하고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는 게 뭐냐면 진노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노하셨어요 완악함을 탄식했다 이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진노 중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는 사람들이다 완악하다 그래서 노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이러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며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손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진노를 나타내신 것이죠 그렇죠? 지금 두 부류를 가지고 설명을 하지만 우리 한 사람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마음이 완악하고 그래서 탄식하게 됐고 노하셨다 이게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들 모습이었다면 또 손 마른 자를 고쳤던 그 손이 회복된 자 역시 나 한 사람 이야기죠 내가 그 손이 회복되었다 이건 진노를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그래서 확 열어주신 거예요 겉에 것을 전부 다 물로 멸망시키든지 불로 태워서 진노를 임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말씀이 바뀐 겁니다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자녀들에게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제자들이 주님이 그랬잖아요 전도 좀 하고 와라 그랬어요 전도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다고 자랑했잖아요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응? 그건 받았다는 얘기겠죠 나를 통해서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사단이 떨어진 걸로 기뻐하지 마라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나 한 사람 나 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기록이 됐다 생명척의 기록이 됐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해서 해서 해도 됐다고 해도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거지 누가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해도 그 복음을 듣고서 변화가 되겠습니까? 변화되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맞고 생명척의 기록이 된 자가 맞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냥 남생과 너무 하지 마세요 자기나 잘하시라니까 자기나 너나 잘하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럼 10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7편 10편 7편 11절 10편 7편 11절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상 시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그랬죠 불이한 재판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의로우시예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재판장이시면서 매일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매일 분노하는 게 뭐예요?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못 보면 그걸 분노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서 사는데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인식을 하고 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분노를 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백성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죠 결국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12절을 보세요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사람이 회개하는 게 뭔가 하면 아하 이 보이는 세계 율법이라고도 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 문자 이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았던 그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는 것이 뭐예요? 회개 회개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전부 다 위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나의 존재를 인식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를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말씀의 칼은 보여요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갈아요 우리를 진노해서 우리를 박살내려고 그리고 활이라고 있어요 활은 항상 언약을 의미합니다 언약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몸으로 달리셨잖아요 그때 활로 쐈어요? 안 쐈어요? 창이 활이에요 똑같아요 활로 옆구리 찔렀죠?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은 진리예요 또 진리의 창 못 박힌 것도 진리의 못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신 거예요 13절에도 보면 13절 시작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 드리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죽일 도구는 뭐냐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 매달죠? 나무 그게 뭔가 하면 언약의 진리 언약의 진리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십자가가 그리고 불화살은 뭐예요? 불화살은 불은 뭐예요? 성령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화살은 성령 진리 되시는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책망을 하셔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 가지를 우리를 찔러요 찔러 찔러서 우리가 육신의 눈이 어두웠고 귀가 어두웠기 때문에 찔러서 찔러서 겉의 것을 벗겨내는 겁니다 한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한례를 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이 세상이고 이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생각이에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경건은 뭐예요? 사람의 교훈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온 육신의 생각이 불의라면 그 불의로 예배하는 것이 뭐냐면 불경건이에요 이 육신의 생각 사람의 교훈을 한마디로 말하면 헛된 말 또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헛된 말 또는 거짓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돼요 에베소서 5장 6절을 펴보세요 에베소서 5장 6절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정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 오늘 노마서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에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에게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떨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래요? 헛된 말 헛된 말로 속이고 있을 때 헛된 말로 속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 불순정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헛된 말 거짓말하는 것은 불의죠 불의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헛된 말 거짓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교훈을 말하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온 교훈 세상으로부터 온 생각 기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표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보이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표적으로 줬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표적으로 줬다라는 사실을 모르면 이 세상의 언어는 전부 다 헛된 말이 돼요 거짓말이 돼요 그래서 그걸 불순정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순정의 아들들 그런데 그 불순정의 아들들에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진노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게 사랑이에요 진노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진노가 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개시해 준다라는 뜻이죠 개시 열어주신다 이 같은 말씀을 다른 곳에서도 하셨는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세서 3장 5절 좀 보세요 골로세서 3장 5절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주제가 뭐예요? 불의가 뭐냐? 불경건이 뭐냐? 그런 거죠? 거짓말이 뭐냐?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뭐고 율법 아래에서 해방되는 것이 뭔가? 그런 것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은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가 뭘까요? 거기 나오죠? 은란, 부정, 사욕 그런 것인데 일단은 땅에 있는 지체가 뭔지를 모르면 말씀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죠? 땅에 있는 지체가 뭐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땅에 있는 게 뭔가 하면 하늘과 땅 있죠? 하늘과 땅 하늘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면 땅은 뭐예요?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보이는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로 표현한다면 예수가 땅이고 그리스도는 하늘이란 말이죠 그럼 뭘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 차원의 생각들이 있을 거라고요 육신의 생각 그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다르게 했을 뿐이죠 결국은 진리가 하나님이시라면 진리를 가르치려고 모형으로 온 이 세상 모형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표적 이 세상은 설명령이란 말이에요 설명령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죠? 인생이 뭔가 하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주님이 진리에 대해서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인생 살아봐야 몇 살까지 가요? 백살까지라고 합시다 백세 요즘 백세 시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살까지 가르치고 가르치고 가르친 거예요 진리를 그래서 다 배웠습니까? 그러면 육체는 이제 필요 없잖아 보이는 건 필요 없지 그럼 보이지 않는 너의 실체를 내가 가져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육체를 버려버리잖아요 땅에다가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살덩어리도 역시 비유 모형 표적이란 말이죠 인생 자체가 다 표적이에요 알려주려고 설명령으로 왔다는 거죠 알려주려고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영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반대편으로 그 모형으로 준 땅의 거 이게 땅의 지체예요 전부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다 땅의 지체라고요 세상으로도 온 육신의 생각이 전부다 땅의 지체예요 그걸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뭐예요? 곧 음란과 이렇게 돼 있죠 음란 첫 번째 나온 게 음란이죠 음란이 뭡니까? 이게 포르네이아라고 돼 있어요 원어로 보면 포르네이아 여기서 포르노가 왔겠죠 포르네이아 그런데 음란이 뭐예요? 이 세상으로 말하면 부적절한 그런 관계를 얘기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은 뭐냐면 근친상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친상간 근친상간이 세상적으로 보면 가족들이죠 가족들 가족들이 그런 부적절한 행위를 할 때 근친상간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근친상간은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남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근친이 누구냐면 땅이에요 땅 이 세상 땅 보이는 이 세상 이게 하나님의 한 가족인데 보이도록 나타난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이는 세상과 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근친상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야구보세의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과 벗하는 것이 뭔가 하면 세상을 모형으로 줬는데 모형으로 알지 못하고 살면 세상과 벗한 거죠 그러면 그게 가늠이라니까 근친상간을 하고 있다라니까 가짜 하나님하고 상관하고 있죠 가짜 하나님 그러니까 그게 근친상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계속한 거예요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범하는 자는 죽여라 아버지의 딸을 자매의 하체를 범하면 죽여라 고모의 하체를 범하면 죽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게 전부 뭐예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우위에 계신 분이고 여기는 밑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체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하체라고 그러면 하체와 벗을 삼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근친상간이라니까 이걸 가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고 살죠 그러면 우리가 부부지간이 얼마나 좋고 알쿵다쿵 산다 할지라도 역시 가늠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부부가 잘 살고 있는데 진리를 모르고 살아요 그러면 그게 가늠이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에베스 5장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다가 끝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남편과 아내?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비유를 설명한 것이야 이거 모르면 너희들 다 가늠하고 있는 거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굉장히 단호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읽는 곳인데 곧 음란과 그 다음에 뭐예요? 부정과죠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걸 통틀어서 탐심이라고 해요 종목이 몇 가지 있어도 탐심은 우상숭배니라고 그랬습니다 탐심이 뭔가 하면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첫 번째로 준 모형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로 준 모형을 붙잡는 것이 탐심이에요 첫 번째로 준 게 뭐예요? 이 세상이죠 보이는 세상이죠 율법이죠 우리 육신의 생각이죠 이게 장자란 말이에요 장자 죽어야 할 장자 그런데 이것을 붙잡고 있네요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탐심이란 말이죠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사무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까에만 꽂혀 있으면 이게 탐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그럼 진노가 임하는 것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탐심을 깨어주기 위해서 진짜를 가르쳐 주려고 이제 가늠을 못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려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이상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모형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진노가 임해서 개시로 눈을 밝게 해주셔요 그러면 이게 은혜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 절부터는 지금 18절 한 절 가지고 이렇게 오래 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왜? 이것이 잘 안 되면 그 다음 절로 가봐야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절부터는 불의와 하나님의 진노의 관계를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말이기 때문에 여긴 좀 빨리 나갈 수가 있어요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냐 불의로 메어 있는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아까 18절에서 그죠? 진노가 나타나요 그러면 그게 개시로 열린 거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말씀이라고 이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는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거 10년 맞축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 4장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다 그러니까 드러내려고 숨겼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보이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을 숨겨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결국은 드러내려고 했다라는 거죠 드러내려고 그 다음에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는이라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내기 우리 안에서 나타내기 하려고 감춰놓았다 감춰놓은 목적은 그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감춰놓고 나중에 나타내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숨겨놓으면 결국은 알게 해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100%예요 이게 그리고 숨기고 감추인 목적은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다 숨기고 감추인 것은 첫 번째 것이에요 이게 진노 아래 가두는 것이죠 숨기고 감추인 것은 뭐예요? 진리가 불의로 불의가 진리를 막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진노 아래에 있는 거 있는데 드러내고 나타내면 두 번째 것으로 보이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 이게 진노가 임한 거예요 진노가 임한 거 개시로 열린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 은혜예요 그 다음에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문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의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에요 뭔가 하면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을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문에 보여줬으니까 이 세상을 보면서 아름다운 산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탄식을 하죠 바다를 보면서 이 바다를 하나님이 만들지 않고서는 누가 했겠어 이런 생각도 신앙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편적으로 이 세상을 이 우주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었어라고 믿는다고 해서 그게 진리를 안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냐 그러면 하나씩 봅시다 창세로부터 라고 했는데 크티시스 코스모스예요 크티시스가 뭐냐면 첫 번째로 준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로 보이는 거 성경으로 말하면 성경 66권이 창세로 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주만물 창조 딱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로 준 코스모스인데 코스모스가 무슨 뜻이냐면 장식품이라는 뜻이거든요 코스모스가 세상이죠 코스모스 세상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세상 코스모스는 뜻이 뭔가 하면 장식품이야 꾸며서 만든 거라 그러니까 모형이라는 뜻이에요 율법 성전을 딱 사람이 만들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라 이렇게 하잖아요 율법 성전이 뭐냐면 그게 코스모스예요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뭐예요 꾸며 놓은 장식이에요 장식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창세로 부터라고 하는 것은 그 모형으로 준 첫 번째 거 이런 뜻이에요 모형으로 준 첫 번째 거 보이는 세계 나 한 사람의 말하면 내 마음 내 마음 욕신의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이 뭐예요 창세로부터 준 것이다 그 다음에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문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영원으로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만물을 보고 알려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봐 이렇게 아름다운 산과 들과 바다 강을 어떻게 사람이 만들 수 있어 이게 우연히 생긴 거라고 볼 수 없어 하나님이 만드는 게 분명한 거야 이 정도까지 알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만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해가 있죠 태양이 있잖아요 그러면 낮과 밤이 있죠 낮과 밤 낮과 밤은 태양이 없어졌다가 다시 뜨는 건가요? 태양은 그대로 있죠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셔요 그와 같이 그런데 지구의 자전을 통해서 낮과 밤이 생긴 것뿐이죠 그러니까 낮도 빛이고 빛이 있는 것이고 밤도 빛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태양은 항상 그대로 있으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아름다운 세계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아름답도다 이렇게 찬양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우주만물에는 하나님의 원리를 다 숨겨놨다니까요 낮과 밤이 생기는 것 식물이 자라서 열매 맺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게 뭔가 하면 요나의 표적이라는 뜻이에요 전부 다 요나의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었을 때 표적으로 줬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 3일길로 죽고 새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 다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지 우주만물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만든 게 틀림없어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진리를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루하루도 주님이 3일길로 준 거예요 요나의 표적으로 줬다고요 오늘 하루 속에서도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진이라 이렇게 돼 있죠 핑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물에 하나님 자신을 새겨놓았으니까 너 나중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너 핑계 못할 거야 그러니까 너 지옥가 이런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잖아요 우리가 진노를 받으면 진리를 깨닫게 되죠? 그러면 더 이상 보이는 것을 진리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율법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죠 문자를 하나님의 말씀 진짜라고 말하지 않는다니까 이게 핑계치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 속에 진리가 되어지고 보니까 비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핑계치 못한다는 뜻이라고요 표면적 율법을 더 이상 진리라고 우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육신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표현하지 가르치려고 그러지 육신 예수를 이 문자 그대로 누구에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핑계치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우리들 마음 상태가 그렇게 변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본문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아들들의 영적 상태를 표현해 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막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하나님을 알긴 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겉으로 보면 이 말씀을 겉으로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영화롭게가 영광 돌린다는 뜻이에요 독사죠 그러면 영광을 돌린다고 해요 안 해요? 가수들이 상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잖아요 다 한다니까요 믿음이 좋아 보이죠 그리고 감사한다는 말을 해야 안 해요 하죠 감사한다고 하면서 살아요 일이 잘 되면 감사하고 일이 안 돼도 참으면서 감사하고 기분 나쁜 일이 생겼어도 꺾고 누르면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왜 그렇게 안 하면 저주가 올까 봐 그런 수준인가요? 지금 여기서 그 말씀을 하는 걸까요? 그럼 이것은 보통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교인들 다 해당되잖아요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데요 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진리를 안 사람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든요 이렇게 자랑할 수가 있어요 나 하나님께 감사하거든요 범사에 감사해요 이런 것은 껍데기란 말이에요 껍데기 그걸 아셔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이 오늘 안전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먹을거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이게 진리를 안 사람이에요? 몰라도 이렇게는 해요 그냥 다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했겠느냐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이 단어가 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호스는 뭐냐면 그와 같은 이런 뜻이에요 그와 같다 앞에서 설명한 것들 있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 계속 설명했죠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고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거 계속 설명해 왔잖아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로 보이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진리의 하나님 이것을 깨달은 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겠죠 말로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감사합니다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한쪽 겉에 포장돼 있었는데 그 안쪽에 계신 하나님을 계시로 알게 됐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진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죠 그 진리의 하나님 영의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면 겉에 것만 알면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회개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회개가 안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노가 임해야 돼요 아니면 임하지 않아야 돼요 반드시 진노가 임해서 겉의 것이 다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의 것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 사람이 회개예요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가 안 되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두움에 잡혀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태양빛으로 밝은 세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그래요 보이는 세상을 어둠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에만 붙잡혀 있는 상태 그래서 보이는 세상과 보이는 이 성경 66권 표면적인 말씀에 철저하게 메여있다 이게 어두운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일을 스스로 지혜롭게 하려고 해요 왜? 아내 것은 잘 모르고 아내 것은 별 관심도 없으니까 이 겉에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칭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경험과 지혜와 사람의 교훈을 총 동원해서 이 세상을 잘 살아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혜가 누구가 지혜자예요? 누구만 하나님만 하나님만 지혜예요 왜? 오늘 우리가 내일 일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럼 내일 일을 아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지혜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겨요 왜? 경험이 있고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야라고 하는 우리 생각이 있죠 그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 아세요?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네가 그렇게 한들 이게 100% 네 생각이 맞을 거라고 무슨 보장이 있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뢰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잊어버리면 그걸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다 라고 하는 거예요 22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22절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그랬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는 자는 어김없이 어리석은 자예요 인생의 경험, 사람의 교훈, 사람의 지혜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그런 지혜가 더 쌓이죠 엄청 쌓입니다 지혜가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경험에서 온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공부하면서 쌓인 세상의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기를 주관해요 자기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믿는가 하면 내가 잘못 갈 때 좀 도와주세요 그 정도예요 내 경험과 내 지혜로 갈 테니까 하나님은 내가 좀 쓰러지려고 하면 옆에서 도와주세요 잘 가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도움이 정도로 생각해요 도움이 이게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장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냐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이제 서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서기관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어리석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내일도 건강하게 내가 하던 일 열심히 잘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우리의 지혜고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여지없이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요 항상 그러지는 않아요 항상 그러면 정말 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작전을 세우시죠 우리가 연약한 거 아시기 때문에 항상 그러면 못 살아요 그러나 그럴 때가 올 때마다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된다냐면 내 힘으로 사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내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 아무리 사람의 지혜는 보잘것 없다는 것이죠 제 아무리 사람의 지혜가 많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되겠어요 지혜와 명석함을 자랑해서는 안 되죠 나의 약한 것만 자랑하면 돼요 약한 거 나는 약하나 강한 대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지 이렇게 그러면 23절을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 말씀은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 이 말씀이 전부 어떤 맥락으로 흐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있는 불의가 뭔지 불경건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아는 것 자체가 뭐냐면 진노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진노를 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게 딱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이게 뭘까요 일단은 이 문자대로 보면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예요? 누구 나와요? 사람이죠 그럼 사람을 우상으로 삼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을 우상으로 섬길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우상 섬기는 거예요?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죠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그렇죠? 사람이 뛰어나고 진리를 잘한다고 해도 절대로 존경하거나 칭찬하면 안 된다 그러면 우상이 된다 이런 말인가요? 칭찬 좀 하면 어디 덧나나요? 칭찬했으면 그게 우상인가요? 물론 그것도 과하면 안 되겠지만 근본적인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말아라 이런 뜻인가요 이게? 우상으로 바꿨다 했으니까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들을 이걸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하면 이게 우상이야 이런 뜻일까요? 그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된다고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남녀 호랭개교인가 그런 거 있었어요 시골에서 옛날에 정안수 물 떠 놓고 거기서 빌었어요 그런데 새 같은 걸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내가 봤을 때 새도 없었고 기어다니는 짐승도 없었어요 어떤 동물의 형상도 거기다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럼 그 당시 어머니가 진리를 아는 거예요? 우상을 안 한 거 우상순배를 안 한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제는? 새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하면 그게 우상이고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면 그게 우상이고 이런 말씀을 여기다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언지를 압시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보이는 표적은 썩는 거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준 이 보이는 세계죠 이것은 썩는 거라는 거예요 왜 썩는 거라고 표현을 한 거냐면 표적은 설명형이라고 했죠 설명을 다 하면 그게 썩은 거예요 썩고 새로 태어난 거예요 뭘로 태어나요? 썩지 아니한 것으로 썩지 아니한 것으로 이제는 의미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으로 주어서 그것을 설명이 다 이루어졌을 때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 그 영광 그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로 준 것들을 그 자체로 의미를 찾으려는 것이 하나님과 바꾼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가 인생을 삶이에요 살아요 그럼 인생이 뭔지를 배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인생을 통해서 영생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인생만을 알려고 해요 인생만 그리고 노래해도 인생만 노래해요 그러면 그게 뭔가 하면 영생을 인생으로 바꾼 것이 된다고요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게 자체가 우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표현을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이 기어다니는다고 하는 뜻이 뭐냐면 뱀을 의미하는 거예요 뱀 예수를 의미한다고요 예수 사부검서 꼭 사부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이 네 발 달린 짐승이에요 왜? 천국은 사각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형으로 왔으니까 네 발 달려 짐승이 되는 거예요 왜 짐승이라고 표현하냐면 짐승 자체는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 없어요 영이 없어서 이 보이는 모든 세계 문자 말씀 자체는 영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설명용이지 생명 자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으로 바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썩어질 것, 모형으로 준 것들을 진짜인 줄 안다고 진짜인 줄 안다고 성경 66권을 문자로 의미를 문자말씀으로 의미를 알면서 이게 진짜인 줄 알아요 이게 우상이란 말이죠 이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 여기 나오는 사람 새 짐승 기어 다니는 거 네 발 달린 짐승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전부 성경에 나오죠 성경에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람 나오죠 짐승 나오죠 새 나오죠 전부 나오죠 뱀도 나오죠 이것을 상징물이라는 거예요 상징물 상징물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상징물인데 누구를 알려주려고요 그리스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죠 주님이 그래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모든 상징들 있죠 또 선지서에 나오는 모든 모형들 시편에 나오는 모든 비유들 이게 전부 다 뭔가 하면 그림자예요 전부 다 모형이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증언자들이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에 나오는 모든 그림자 이 세상에 인생에 스토리가 있죠 우리의 스토리가 있죠 이 스토리가 전부 다 뭐예요 그림자 비유 모형 상징이란 말이죠 이것을 그렇게 안 보면 안 보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해서 요나의 표적으로 왔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모양 뭐 거기다 새겨놓고 거기서 절하면 큰일 난다 그 딴소리야 할 필요 없어요 옛날에 모를 때는 불상들 있는 그런 데 지나가다가 손 들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대적기도 불상 깨질지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우상인 줄 알고 그게 아니에요 우상은 내 마음에 있었더라고요 내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보이는 것을 우상으로 바꿔서 삼기는 자였다가 그게 진노 아래 있는 자였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눈이 밝아져요 밝아져서 보이는 것은 설명령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요 인생은 설명령이었구나 이렇게 안다고요 인생 스토리는 진리만을 설명하는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이것이 샬롬이에요 샬롬 이렇게 되는 것이 샬롬 에이렌의 평강이에요 말씀 한 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느니라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아나겠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위로 세워졌다 위로 살아났다 이런 뜻이에요 위가 하늘이잖아요 우리가 땅에서 누워있던 자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위로 세워졌다 살아났다 이게 아나겠나오 거듭남이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위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 건가 하면 썩어질 시로 되지 않았다 썩어질 시가 뭐예요 계속 설명했죠 설명용 설명 다 하면 그게 썩어진 거예요 보이는 것 성경 66권 이 세상 이 세상 우리의 인생살이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썩어질 시 첫 번째로 준 거예요 이거 자체로 거듭난 건 아니다 이거예요 보이는 율법 세상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이걸로 살아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그 레마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레마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정말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진노 아래에 우리를 가뒀어요 가두고 진노가 임할 때 그 원한이 풀어지고요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늘적인 존재로 자꾸 이렇게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하늘로 오늘도 영으로 계시고 진리로 계시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보이는 세상에 속아서 허우적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천국을 살아가며 늘 샬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하신 그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진노를 베풀어서 하늘에 기해한 것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생의 기간 동안도 주님과 멍해를 함께 메고 배우며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 음 음 음 음 으 음 음 음 음 감사합니다.